안녕하세요! 팽이버섯 매콤한 크기로 먹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마요네즈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핫도그 바삭바삭 치즈볼 초콜릿 이번엔 스팸 마늘 배불로 만들어서 잘 어울려요 한입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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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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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치즈볼 아삭하고 고소해요 이건 다음날이 먹어요 소스 시원한 맛 오늘은 너너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전원은 매우 맛있네요 아삭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